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상사 김종욱입니다. 자, 2024학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동아시아사 총평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좀 평이한 수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입증된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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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연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연표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외워지는 연도부터 외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연도를 좀 부족하게 외웠다.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만한 문제가 꽤나 있었습니다. 이제 연표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연표를 외우지 않고도 푸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가급적이면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보기는 이제 6평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기역, 니은, 나중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주는 이제 문제 유형이 나왔죠. 근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 뭐야? 문제를 만들다 만 것 같아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잡았어 이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굉장히 지업적인 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걸 좀 지양하는 것 같으니 문제 유형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헷갈리게끔 만드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으니 이 문제 유형에도 이제 우리가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사료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역사과 문제의 수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종합적인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제시문을 파악해서 아,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구나 배경 지식까지 같이 활용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료해석 능력과 역사적인 사고력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5 빠밤 이런 거 보겠죠 다섯 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9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률을 봐도 알겠지만 반타장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크게 어렵진 않았다는 겁니다 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연표 문제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풍도의 전부터 대한제국이 이제 뭐 수입되었다 여기까지 연표적인 문제를 물어봤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워했고요 다음, 명나라와 포르투갈을 이제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명나라는 아이들이 보통 많이 이제 파악을 한 거 같은데 이게 포르투갈인지 아닌지를 좀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가 이제 그 다음인데 청나라 왕주식이 동아시아 상황 이거는 조금 의외이긴 했어 어,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많이 틀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어, 해설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형적으로 원래 출제가 되고 있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18번, 도이모이 정책부터 이제 일본의 비자민당 열림대가까지 이것도 시기 문제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연표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 15번, SF,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연표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주제별로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사문화, 송사문화 나왔죠? 그래서 여신상 얼굴 딱 주고 나서 지도에서 골라라 해서 이 문제 나왔고 자, 춘추정국 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한 문제 진시황제 나왔습니다 분석행유가 정답이었고 근데 이 진시황제 제시문을 보면은 육국을 통일했다, 그쵸? 그 과정이 통일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어야겠고 자, 위진 남북제부터 당나라 때까지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북위가 2번 문제 나왔죠 이제 북위 문제 나오면 이제 치리면 안 돼, 얘들아 북위는 너무너무 잘 나오고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뭐가 나올지도 대충 가늠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556국 분열을 수습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삼국통일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는데 그 삼국통일을 하러 하는 그 과정에서 나당연합군이 이제 정복활동을 하러 가는 그 어떤 뭐 평양성을 뭐 한락시키네 만에 이런 거 그 과정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삼국통일 과정을 순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엔린이 나왔죠? 불교 문제에서 엔린이 나왔습니다 장보고가 나왔고 엔린이 나오고 입당고법술 행기 나왔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다음, 이제 송나라 원나라 시기 두 문제가 출제됐죠 육평에서는 아마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자, 송원시기 두 문제 주희가 나왔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다가 정답이었고 그 보기 바로 밑에가 아마 백운동서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백록동서원이랑 백운동서원은 다른 거거든 근데 그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희가 나왔고요 다음, 몽골과 남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 국가가 몽골, 나 국가가 남송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몽골의 남하에 따라서 금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그래서 금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남송이 있는 상황에서 금나라가 지금 몽골의 침략을 받는 중이었구나 요거를 상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설강의 가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겠지 어, 그런 얘기 할 거야 다음, 명나라, 청나라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잘 나오던 문제니까 인정안전부터 병자호란 때까지의 시기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연도를 몰라도 맥락상 우리가 풀 수는 있습니다 병자호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으니까 홍타이즈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긴 했지만 연도를 알고 있기를 저는 추천하고요 다음, 천계령 뭐, 천계령은 뭐 반청운동 반청세력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심폐를 발급한 내용은 나왔고 청나라 왕조식이 동아시아 문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자, 명나라랑 포르투갈 아까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중에 하나 명나라랑 포르투갈을 고르는 문제였고 청나라 왕조식이 문화 아, 요게 이제 경제랑 관련된 문제였고 요게 문화 모습이었다 그래서 문화 모습이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고 개항기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메이지 정부를 물어보고 나서 대일본제국 헌법 밑줄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밑줄친 정부에 대한 설명 그래서 대일본제국 헌법 이게 나왔고 난징조약부터 밀화친조약을 시기사행 문제로 연표로 물어봤습니다 그쵸? 연표로 난징조약 1842년 밀화친조약 1854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기억하시고 자, 도시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징을 물어봤어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해서 나왔는데 선택지에 고소번화도 나왔지 고소번화도 너무 많이 강조했잖아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했거든 해서 난징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제국주의 한문제 조선의용대가 나왔습니다 색깔은 왜 노란색으로 했지? 흰색이야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요것도 조선의용대를 조금 더 해체해서 해설강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거기 가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사입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SF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출제가 됐고 도이머의 정책부터 일본의 열림내가 수립대까지의 시기사행 문제 그래서 한중수교가 정답이었어요 다음 풍도해전과 대한제국식이 사기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촘촘한 연도니까 해설강에 가서 한번 보고요 마지막 문제 베트남전쟁 나왔죠? 그쵸? 그래서 파리강화협정 다시 파리평화협정이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크게 뭐 엄청나게 주목을 해야 되거나 특출나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지만 유형적인 측면에서 신유형 새로운 유형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연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 6평 가서 다시 보세요 6평, 총평 가서 제가 그랬어 연표 나왔잖아, 거봐 6평 연표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연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학습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가서 얘기하겠지만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두 달 남짓 남았거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로 활용하는 시험이 돼야지 이 시험 결과에 매달려가지고 나 어떻게 망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전략을 잘 잡시다 개념 확인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개념과 연표까지라고 써놨으니까 개념 강의 다시 들으면 되겠네요 어제 제가 인스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듣는 걸 저는 지금은 비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옛날 강의를 다시 듣는다? 굉장히 시간이 아까워요 이미 지금 이 9평을 볼 때까지 내가 선택 과목을 계속 공부하고 왔다면 알고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 이미 들으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딱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들을 걸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를 밑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설명해줄게 자 그래서 수능 특강 혹시나 안 푸셨으면 푸셔야 됩니다 연계 규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올해는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특강과 완성에서 내는 문제까지 모두 다 보세요 그리고 해설 그 채점하고 나서 뒤에 있는 해설도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능 완성도 해설지에 뭐 이렇게 추가 설명 같은 거 해주고 막 그래요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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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는 외울 수 있는 연도부터 외우면 됩니다 굳이 연표 특강을 들으라고 하지 않을게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연도를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저랑 이제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제 커리를 타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 총평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더 많을 거라고 그러면 강의를 갈아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존에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단거나 시키고 있는 노트가 있을 거예요 교재가 있을 거라고요 제 교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있는 교재를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그 틀을 깨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 맞게끔 연도가 순서대로 나열이 될 겁니다 왜요? 저는 개념 때 쓰는 표 연표 때 쓰는 표 기타 이후 후속 코리아 쓰는 표가 똑같습니다 그 틀은 똑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느냐 연표만 중점적으로 보느냐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그 구조가 잘 되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와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연표 다시 들을게요 연표를 듣지 말고요 차라리 이걸 들으세요 기초반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거 압축의 모든 것 차라리 제 커리가 이렇게 있어요 개념 끝났죠? 연표 끝났죠? 기출물이 풀이 끝났죠? 압축 여름파악 특강으로 끝났죠? 이제 9월달에 이거 남았는데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압축의 모든 것이 교재가 얇습니다 7천원 밖에 7천원 밖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좀 비싼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재값이 7천원이에요 최대한 그냥 어차피 교재로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풀이가 쳤어요 그럼 7천원인데 그거를 사 아 물론 이제 기존에 교재가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세요 강의를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모두 다 싹 다 다 종합해서 그 안에 넣어놨어요 단거나 시키기 좋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기 좋은 거는 압축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연표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주요 연도 다 써있으니까 연도를 배우고 싶다 구조화된 걸 내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뭔가 구조화시켜서 연도를 까먹어도 풀 수 있게끔 뭔가를 그 판서 내용이 좀 궁금하다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건 싹 다 했어요 이것도 끝났고요 이제 뭐가 남았다? 주제의 모든 것 요거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9월달이고요 9월에 12강짜리로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파이널 모의고사 요거는 하프 모의고사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문항 뭐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문항 뭐 주제에별로 뭐 선사문화 하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뭐지? 뭐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한 문제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안 맞추고 제가 내고 싶은 주제 강조하고 싶은 주제들을 묶어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처럼 할 거야 어쨌든 주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주제사 특강입니다 동아시아사 기준으로 첫 번째 보는 거는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예요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 싹 다 훑어보면서 지도 안에 숨어져 있는 거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에서 주요 도시들 있죠? 이번 문제 난징 나왔잖아 주요 도시들과 지역들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 지역들 저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동반도 정리하시고요 랴오동반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시안이라 부르는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와 방금 봤던 난징 그리고 베이징까지 주요 도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광저우까지 참 광저우까지 정리하세요 저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은 지도에 나오는 그런 것도 꼭 정리하시고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뭐 경제로 보는 동아시아사 문화로 보는 동아시아사 등등등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거예요 통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틀을 가지고 수업하는 거는 지금까지 다 했잖아 다 틀 중심의 수업이었잖아 그러니 지겨울 때가 됐죠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뭘 쓸지 현장에서 하는 아이들은 알아요 대충 이 타이밍에 뭘 물어볼지까지 알아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주제사 특강은 말 그대로 그 틀을 벗어나서 주제별로 빼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파이널은 그렇게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하셔가지고 좀 불안해서 연도를 외우고 싶다 연표 강의를 들으면 됩니까? 아니요 이거 압축강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강의가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합시다 자 어쨌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보다는 정말 고생하셨고 이 시험을 보느라 고생하신 것은 여러분 자꾸 수험생활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길어지고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어느 순간 내가 9평을 봤어 시험을 잘 봐도 걱정입니다 왠지 알아? 잘 보잖아? 9평을 잘 봤어요 그러면 어? 아 수능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성적 유지할 수 있을까? 이래서 걱정이고 9평을 못 보면 못 본 대로 아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해서 수능까지 망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 9평을 보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동아시아 사람은 정말 소수가 선택한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잖아 잘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했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요 스스로를 응원해 주셔야만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점수는 그대로인데 그 점수를 보고 나서 흔들리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러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이미 하루 이틀 지난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이런 거를 내가 파악하고 빠르게 마음 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을 담아서 긍정의 힘과 함께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총평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을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상 메가서디 역사상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